페이지 그래미 감독 제가 미국까지는 뭐 할 거예요? 제외들에게 뭘 할지 모르겠지만 형이 무엇을 할지 알고 있어요 형은 헌팅을 할 겁니다 모든 사람은 때려줬겠죠 사람 아닙니다 몬스터입니다 몬스터죠 여러분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도 뭣을 읽어 가죠, 저희도? 그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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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니 아까 노래미 그랜니 아직도 정확히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는 거 현실이냐? 야, 고스트 같이 하면 되냐? 연준 씨 고스트! 연준 씨, 저 사람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 책을 샀습니다. 어떤 책입니까? 책은 마음으로 읽죠. 얼마나 읽었죠? 지금 그림은 일단 봤어요. 아, 그림. 어떤 그림 그려줘야 돼요? 누가 그랬죠? 자화상이더라고요. 고스트! 받아주는 건 나밖에 없지 않냐? 아니, 네. 그렇지, 인메이트다. 감사합니다. 다들 그랜니 같네. 아무도 감흥이 없어서여서. 진짜 근데 내가 굉장히 좀 드라긴 해. 약간 저도 사실.. 솔직히 약간 실감이 잘 안 나와서. 왜 그런 느낌? 그랜니? 글 보도 처음 봤을 때 이런 느낌 아니하나? 내가 보기엔 가서 이제 레드카펜 가야. 현장은 분위기를 느껴야지 음식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 콘서트 할 때 보고. 그림이 좀 무겁지 않나? 무겁죠.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안 가봐가지고. 자주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서. 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방금 몇 번을 잃어버렸거든요. 다시 찾았습니다. 그건 매번 있던 에피소드 아닌가요? 이제 놀랬지도 않습니다. 네, 반성하셔야 돼요. 오늘은 착장이 달라요. 네, 반성하셔야 돼요. 오늘은 착장이 달라요. 네, 반성하셔야 돼요. 네, 반성하셔야 돼요. 야, 이번에 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방금 몇 번 잃어버렸거든요. 다시 찾았습니다. 꽉 дост이고요. 기상장. 왕취하러.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각적으로 하는 거죠. 시상이 처음이라 얼어버버 하지 않을까 그런 게 좀 조금 걱정되고 그거 말고는 뭐 원래 하던 대로 잘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도 거의 작년 5월 BBM 이후로 이렇게 와서 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이제 엘렌이랑 그레이엄처럼 불과 한 4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항상 이렇게 몇 달 있다가 오면은 좀 약간 긴장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저거 좀 안 더워서 다행인 것 같아. 날씨가 정말 많아집니다. 정말 좁아집니다. 응. 어느 정도의 차입서가 나 좀 아는 분야? 진짜. 응. 응. The Love Yourself Series And When We Sing And Perform The Wings To Fly 너무 크잖아 이런 거 아미 이야기 해줘야 돼 They make us who we are today They gave us the wind to fly The performance and enjoy the show We are so excited to watch the performance and enjoy the show We are so excited to Excited To Watch the The performance and enjoy the show We are so excited to We are so excited to Watch the Watch the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형 준비했어요? 다 했어요? 형 다 했단다 뭐 준비했어요 야 되게 떨리긴 하지만 무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상을 올라가 올라가서 상을 받는 게 아니라서 우리 건배자분들 말로는 한 2, 30초 정도 위에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 사실 이렇게 한 두어 마리 정도당 분의가 하고 다른 분의 한 두어 마리 정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크게 AML 준비한 만큼 떨리지 않는다 거기 가면 우와! 우와! 이러겠지 김씨 뭘 준비하셨습니까? 제 마음가짐? 그리고? 그 정도? 뭐 그럼 그렇게 아무런 준비가 없는 아이가 아닙니다 뭘 주십시오 나중에 놀리지 마십시오 놀리지 말라고? 놀리지도 말고요 예 약속을 낸 사람으로서 약속 가능한가요? 형이 시켜주신다면 저는 언제든지 불에 자신이 돼있죠 준비가 돼있죠 자신이 돼있다는 이거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집들에 약속해요 바로 시작할게요 아 그거? 그 질문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시작하라고 하면 안 될지 뭐 사람 되게 무한하게 하시네요 형님 We really appreciate this opportunity 제가 알죠 항상 가장 첫 번째 질문은 뭐다? 아 이거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How is such an honor? We really appreciate this opportunity Thank you for the great morning 이거 준비한 애들 한 4명 이상 하지 말아 I'm good I'm good I can't choice I can't choice I can't choice You know? 형 I can't choose예요 남주 이거 I can't choose라고 하고 I can't choose 오케이 내가 취소를 수 없다 형 근데 I can't choice 하면 귀여울 것 같아요 I can't choice으로 가자 근데 choice 하면 좀 귀여울 것 같은데 초이스로 갑시다 귀여운 걸로 하자 근데 어때요? 다 남주 가비세요 검사 왔어야 되거든요 They make us who we are today They gave us the wings to fly 일단 We are so excited 이러면서 나 여기 조미노 들고 나갈게 We are so excited to We are so excited to We are so excited to watching the performance and enjoy the show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잘하네 오늘 어때 있어? 배불러 한 5명 정도가 준비를 했겠죠 아 4명 4명 그치 걱정 마 오케이 윤기랑 나랑 남주님 빼고 다 준비를 했어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해 오케이 오늘 어때요? 첫 번째 인터뷰 네 오늘 어때요? Oh it's such an honor We really appreciate this opportunity 자 다음 Thank you for the memory 다음 인터뷰 We are so excited to watching the performance and then enjoy the show Oh yeah 오늘 기분 어때요? Yes good Thank you to all the armies All the armies Who made us today Who made us today Thank you to all the armies Thank you to all the armies Thank you to all the armies 그냥 하고싶음대로 하면 돼 그거 네 그냥 all armies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통해 다 통해 OK OK All the armies Who made us today Who made us today Who made us today 간단한 의미 간단한 의미 왜 저를 그렇게 막 가서 평가하십시오 근데 가면 땀 없걸? Thank you to all the armies Who made us today Thank you to all the armies 간단한 의미 Thank you to all the armies Amis Who made us today Oh I'll never forget today I'll never forget today I'll never forget today I'll never forget today Thank you for your love Great memory Oh Thank you 형님 이제 내게 약속 OK All the armies Are the armies Are the armies Are the armies Who made us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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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never forget today I'll never forget today I'll never forget today I'll never forget today Thank you 그램이 한나 비가 오네요 L.A.P.E. 온 거 처음인데 잘 처음 보는데 근데 비 안 맞아서 보겠습니다 비 안 맞아서 보겠습니다 대략 막 어려운 질문들 없던데 크 멋있다 다 외웠습니다 여기를 가네요 와 이게 아 이게 백이 진짜 와 이 그램이의 트로피는 진짜 타의 최고 지금 딱 옷이랑 딱이라고 한 번 봐도 돼요? 자 이런 분위기 마지막에 저 마지막 부분 그 다음에 가을 씨가 이제 여기가 이제 다섯 명 나와 하리랑 또 토니 렉슨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옷이 더하잖아 등 들어가잖아 그럼 내가 너가 붙였어 너가 붙였어 근데 이거 타이밍을 좀 맞춰봐야 돼 약간 눈치게임인데 딱 VCR 나와 꺼졌어 그럼 이제 들어오고 있지 앞에 레드로 Add 레드로 레드로 그리치! 천천히 하자 갑자기 날이 밝아지기 시작했어 아주 좋은hl it's blessing we can get so much 맞나? we can get so much love for doing what we love to do we are so thankful 시작 이 여성 어때요? 네. I feel like I'm good. 나 그 질문 아니라고. 그 굿하면 돼. 아미에 관련된 질문을. 그래 다 해라. It's blessing. We can get so much love for doing what we love to do. Oh, yes. We're so beautiful. Oh, yeah, good. 그림에 왔는데 성의 어떠세요? You're so excited to. Excited to. Let's all start to watch the performance and enjoy the show. 막상하면 이렇게 안 된다고. 막상하면 나 지금 음, 음. 음, 음, 음. Not. Not. I'm, I'm, I'm. Feel so excited to. Mr. Jimin. Yep. Grab me? Grab me? Yeah. Grab me? Grab me? Grab me? Yeah. 차분화도 해. 에너지 있게 뭔지 알죠? 제일 어려운 거. I don't know. I don't know. 간단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I'm feeling, thanks. Oh, you're lovely. Appreciate it. let's go. I'll be ready for it. Don't stand up. Let's go. Okay, go. I'll take you. Let's go. I'm just gonna, say, cut one of you right. I'll take you. Just start? Let's go. 예스 오오 리치즈 스트레이 굿 뮤직비디오 요, 킵 고잉, 맨 고잉, 예 예, 맨 한 번 더 들어가면 아, 좀 봐 하이, 퓨, 정국 예, 나이스 떨리네요 여러분, 이제 그래밀으로 가고 있습니다 떨립니다 아, 지금 제가 라이브 현장을 봤어요 네 제가 어플을 통해서 라이브 현장을 봤는데 아, 제가 원하고 그리고 굉장히 꿈이었던 그 백 있잖아요 그 그래밀 트로피가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명 해외 셀럽들이 이렇게 그 레드카펫을 봤는데 멋있더라고요 조만간 우리도 바르는 건가요? 조만간 우리가 그쪽으로 합니다 저 오늘 허비 형이 준비한 멘트는 뭔가요? 아, 정말 이 기회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 됐어요 넌 뭐, 정국 씨는 뭐 준비했어요? 저는 이제 아미에 관한 아미에 관련돼요 아미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It's a blessing We can get so much love for the way What we love to 맞나? Yeah, that's right What we love to do 잘 다녀올게요 잘 다녀올게요 됐어 안 끝났는데 잘 다녀올게요 잘 다녀올게요 귀여워 체크 다음 차로 넘어가 보시죠 저희한테도 이런 날이 오네요, 형 저기 밖에 약속 사인도 그려져 있고 많이 축복한다, 너를 근데 그 약속에 이름 진짜 잘 찍은 거 같아요, 형님 맞아요 왜 새끼손가락도 형이 가르쳐준 거잖아 새끼손가락도 멋있다, 진짜 아미 저희가 약속하겠습니다 뭘 약속해요? 내년에 꼭 저희가 와서 공연할게요 내년 둥 이제 내게 약속해요 어 모르는 나 오늘 가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다 아미부터 찾아야겠다 뭐 막 나쁘다, 뭐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해 나를 좀 좀 안심시켜줄 단어인 거 같아요 그래, 오케이, 일단 아미부터 찾아올게요 오늘의 계획은 올해의 계획은 어떻게 될 거 같나요? 아미 요즘 뭐하고 지냈나요? 아미 오늘 그렇게 할 거야 전 세상 살다 보니까 그래미도 와보고 보자 우리가 홍보하는 차 타고 그래미도 와보고 보자 그래미 코앞입니다 지금 한 5분 남았대요 스테이프 사이트까지 태형 씨 오늘 딱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1번 질문 딱 할 거예요 네 뭘 할 거야 뭐 어떤 질문이죠? 오늘 말했었죠 we're so excited watch the performance 점점 턱시대인 분사람이 많아져 enjoy the show 와 기쁠이 있어 형 씨 앞으로 음악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의 노래는 another music we want another music we want another music and what another music? 남준이가 할 거야 남준이가 치고 들어와서 해줄 거야 언젠가 저는 한번 그래미에서 무대를 할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꼭 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저는 영어로 대답해 주세요 음 really you know her stage her stage I want to miss we can get so much love we want to work and love to do 팬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하이 팬들 팬들 얘기 나와면 그냥 한 번 더 봐 you want them now? I'm ready come on come on I'm ready 여기 오신 거 포언이었다 yeah yeah dream come true dream come true dream come true what name is dream come true all the way 팬들이 진짜 안하시네 팬들이 how to South you can get so much love I want to lead bts hello entertainment tonight we are bts 그리고 우리는 그래뉴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뉴즈에 있습니다. le Said 이 Go , 가 숙ras 이 1, 2, 3, 4, 6, 6, 7, 8, 8, 8, 8, 9, 10... 가장 떨렸었던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상식이 되게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들어주고 내 목표 자체가 아니라 사람을 업시킬 수 있게 만들어서 인터뷰어 분들이 여기서 덕분에 너무 재밌어 너무 많아 말은 잘 못했지만 아니 아니 준비된 멘트가 있었는데 이거를 참 막상 다들 즐거운다고 하더니 엄청 신난 것 같아요 되게 지금 재밌어요 I want it? I got it I want it? I got it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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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윤희 형 내 거 누구한테 있는지? 내가 다행히 안 중요하다니까 왜 이러지? 괜히 이름 적혀있으니까 아니 이게 형 킥 야 다섯 명이나 바꿔줬다고 내가 I want it 안 그래 형 킥 자 자 드디어 들어갑니다 어떤 곳인지 저희가 바로 체험하고 오겠습니다 네 여기는 현장 체험하고 세 번째로 해볼까요? 현장 체험학습이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곳에 온 거 아니지요? 그죠? 트레이시 한달에 아úp 이렇게 알겠다 아 아 한국 들어가면 어중간한 시차로 한국 들어가면 또 안 될 거 아니야 아 저희에게 맞는 시차는 지금 즉한 의롭 중이야 아 빨리 안을 맞아 오케이 저희에게 맞는 시차는 유럽입니다 지금 아 갔다 올게요 2라에 예 미식 멜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힘! 저의 가장 큰 힘! 그리기 전차는 할머니 피스탄 실버 시 to a new home in the sky flying from the nation 실버 시 to a new home 그 뭐야 눈물? 네 왜 근데 에어컨이 너무 에어컨이 너무 에어컨이 이 순간 라이밍 아워 이것이 그램이다 이것이 그램이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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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의 불 켜지고 했는데도 안나왔지 불 켜지고 했는데도 안나왔지 아 진짜 너무 떨렸어요 아 진짜 같이 병원에 온다 정말 끝! 불 켜지고 했는데도 안나왔어요 너무 좋아요 승리하는 게 최고 승리하는 게 최고 승리하는 게 최고 그리고 그래미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빅의 야스! 여러분 우리가 그래미를 갖고 왔어요 진짜 반갑습니다 오늘도 남준이가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레드카펫부터 한 것까지 박수하고 진짜 남준이한테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고생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앤 더 브래미 고스트가 방학으로 나가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도 나가서 뭔가 재밌어진 것 같아요 흔히라고 생긴 거니까 왜냐면 안 나왔으면 뭐 하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저희 중간중간에 힘이 많이 나왔답니다 아 진짜 중간중간에 힘이 많이 나왔는데 앞에 있는 친구들 좀 나왔겠네 태형이랑과 근데 오늘 진짜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값진 경험이었다 정말 이 시상식사 우리 시상식사 아메리톱메리톱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보면서 나는 가수들이 너무 몰입하잖아 모델에 맞아 너무 재밌게 하잖아 뭐라고 해서 운동을 깠어요? 왜 왜 에어컨만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품에서 하품 안 했지 하품 안 했지 감동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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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왜 이렇게 이 해서 슬프레그 그런 듯하다 그냥 뭐 믿어주자 믿어주자 아 믿어주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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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행복했던 거 같아요 아 가수들의 표정 2000시가 그리고 상반들 되게 다들 감격수 맞아. 네, 세트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 정말 각지 경험이었어요. 정말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제가 아니, 솔직히 저는 그래미는 저는 솔직히 그냥 그래미는 그래미니까 그냥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좋은 거긴 하는데 솔직히 별로 기대는 안 했어요, 진짜로. 아, 몰랐구나. 진짜 몰랐고 사실 이것도 제가 얘기한 적은 있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직전 결정이 되잖아요. 저희를 가면 얘기를 하다가. 가기 3일 전에 했잖아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더 되게 약간 그러니까, 솔직히는 안 될 줄 알았어요. 나도 진짜, 나는 카베오 무대가 너무 멋있었어요. 멋있었어요, 진짜. 댄서는 너무 멋있어요. 뭔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내년에 무대 서야지. We'll be back 했잖아. We'll be back. 예. 뭐, 일단 돌아온다고 하긴 했네. 아니야. 다들 그랬어요. 저희가, 저희가 다시 왔습니다. 솔직히 오늘 무대 보니까 저희가 오늘 너무 좋았는데 오히려 무대를 못 하니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몸이 너무 근질근질 거리는 것 같아요. 아, 여기 한 번 썼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서. 네, 무대에 뭐 상 받는 거는 사실 비싼 것 같아요. 무대라도 한 번 해봤어요. 아니 뭐가 더 큰, 저는 무대가 더 큰 것 같아요. 아미 여러분들이 또 기회는. 우리한테는 무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후보가 돼야지 공연을 할 수 있겠고. 형. 우리 아미들을 우리 후보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올해 진짜 열심히 해야겠죠. 둘 다 가자. 투표랑 가야지. 둘 다 가야지. 가려면 둘 다 가야지. 투표 인단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특퇴하는 거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탱으로 만들자. 그렇지. 이래! 우리랑 할 수 있어. 오케이.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그레인 왔습니다. 좋아요.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뜻깊은 경우도 재미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태형이가 오늘 멘트 준비를 많이 했어요. 저랑 차 타고 가면서 계속 멘트 연습을 했는데 아까 한 번 하지 않았어요? 그거 한 번 해주세요. 아까 한 번 했죠. 그래, 영어 준비한 거라서. 인터뷰에서 아까 한 번 했죠. 그냥 하네요. 제가 얘가 외운 걸 제가 그대로 뛰어졌어요. 아, very exciting. 하기도 내가 가 부분을 그대로 뛰어졌는데 태형이가 이렇게 이렇게 태형아 내가 까먹어, 까먹어. 까먹어. 이게 아니라 이제 그때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서 다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말하면 됐죠. 한 번 해주세요. 가만히 있어야 돼. 제가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excited to watch the performance and enjoy the show.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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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